우리는 탄핵 이후의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른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고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 피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저희는 기록적인 승리를 일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 분할 구도회의 승리와 다르게 이번에는 전통적인 우리의 지지층의 2030 세대가 결합해서 세대 구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일원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감탄하고 또 앞으로 두렵습니다. 사실 다시 이기려면, 이렇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결과가 영속적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저는 원칙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저희는 상식적이고 비겁하면 안 됩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저희 당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비상식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논란 등을 겪으면서 당은 정말로 비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정당이 음모론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차피 크게 보면 우리 동지들인데 왜 그래? 이러면서 음모론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나누어주는 것에 정말 인색했습니다. 당직이든 공천이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파로 나뉘어서 서로 공천학사를 자행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헛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만들었던 유세차의 작은 공간을 젊은 세대에게 내어주는 그 발상 하나로 2030은 열광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후보가 아무리 차 위에 올라가서 본인들의 연설을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5만 조회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나 했더니만은 젊은 청년들의 우리를 지지하는 연설은 하루가 다르게 조회수가 들어갔고 나중에는 100만 조회수, 50만 조회수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준 선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혁신공약들을 내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공허한 공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언급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지금의 젊은 세대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때문에 구급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량제에서 2년, 3년 수원생활을 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에게 우리 당의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아니면 당직자들이 MS 오피스를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표를 얻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직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젊은 세대에게 보일 때 젊은 세대는 저희를 신뢰할 것입니다. 대선 흥행이요? 누굴 영입한다? 대통합을 한다? 이런 것 이상으로 가서 형식과 경선 자체도 젊은 세대에 맞춰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했던 2대2 팀토론 배틀 논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신선한 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당직을 공개 경쟁 선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선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이런 당직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번 선거가 그런 선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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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